네 세상에 지금 왔어요. 네 수련회가 오늘까지라고 그러셔가지고요. 네 다 했어요. 어디로 가라고요? 네 거기요? 네 알았어요.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느님이 놀라운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우리 기도합시다. 주님께서 노트륜 소련을 통해서 무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. 네 그럼 우리 진한 형제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.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영광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 정출 촬영 정년도파 김대리 입술이 좋았다. 피곤해? 네? 정출 촬영 정년도파 정년도파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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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속 없어. 잠깐만 기다려. 오케이! 정출 촬영 정년도파 가시죠. 가시죠. 네. 어머 선생님. 손 잘 갔습니다. 10만 원. 10만 원. 선생님 10만 원.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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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